할 줄 알아? 할 줄 알지? 9981이지? 12단 해봤어? 아니요. 인도 애들은 12단까지 한다? 학교에서 무조건 가르쳐, 12단까지. 왜 필요한가 하면 이게 자기 자신의 머리 훈련이야. 12, 2, 24지. 12, 3, 36이지. 12, 6, 7, 12이지. 알아? 계산해 보면 몰라? 12, 7, 84. 맞잖아. 너무 귀여워. 12, 9. 12, 9는? 몰라? 진짜 얄밉다. 109. 108이지. 108. 108 아니야. 너무 어려워. 어려운 게 아니야. 머리를 자꾸 돌리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어떡해. 안 돌아가는 게 아니야. 자꾸 훈련을 하면 쉽게 암산이 돼.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머리에 회전이 빨라져. 그럼 할아버지가 한 번에 대답해 봐요. 17 곱하기 9. 하나, 둘, 셋. 뭐? 못 말하잖아요, 할아버지도. 아니야. 18 곱하기 9는 하나, 둘, 셋. 18 곱하기 9는 하나, 둘, 셋. 18 곱하기 2는 하나, 둘, 셋. 18 곱하기 2는 하나, 둘, 셋. 18 곱하기 9도 하나. zogen essentially 여자리 Canada happy. 20-9. lett 색상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